두부야? 이거 두부가 없어 진짜 대파로 넣어 먹보세요 베이커리 베이커리 베이크 구운두부과자입니다 두부? 제주도 대파넣고 구운두부과자 제주도 대파로 만든 두부과자 제주도 대파로 만든 두부과자 설탕 아니고 사탕수수라 아 이게 단계에 설탕이 사탕수수요? 한국청 전혀 안 써도 되고요 화학승부같은거 일절 안들어간거에요 음..끝난다 먹자 야 맛있다 근데 건빵이야 이건 뭐야 두부가자 먹자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아 이건 차인가보다 이게 맛있는 차죠? 세백인거 같아 오케이 건강한 원이 보일 세대장입니까요? 들어가세요 이건 또 어디있는거야? 이건 어디있는거에요? 농장이? 네 농장 고양시에 있구요 고양시? 네 가까운데 있네 여기서 가깝지 네 집으로 배달해드리는 유정란입니다 집으로 배달해드리는 유정란입니다 집으로 배달해드리는 유정란입니다 트레드 나오는데 트레드 나오는데 트레드 나오는데 트레드 나오는데 트레드 나오는데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맛도에 최저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먹어보라는거야? 이건 육포에요 두가지 맛 훈제맛하고 매운맛 두가지에서 나와있습니다 완전 술안주다 술안주가 나왔네 두루박냄에 있어서 딱이었는데 두루박냄에 있어서 딱이었는데 두루박냄에는 딱있는데 음 이게 이건 뭐냐 10,000원을 드리죠 10,000원을 드리죠 10,000원을 드리죠 10,000원을 드리죠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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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빵이래 네 드셔보고 가세요. 드셔봐도 됩니다. 오물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정글에 정글. 네 맛보시고 가세요. 수고하십니다. 맛보시고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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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시고 가세요. 고춧가루 버터 오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арupi есть по-натолл grow Кокос что-то что-то 전문가 고춧가루 초콜릿이래 초콜릿이다 초콜릿 이거 한 잔 먹어도 돼요? 초콜릿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네 홀랜드에요 홀랜드? 네 홀랜드가 네덜란드 홀랜드라고 하지 않나? 맞으세요 저희는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 네 이쪽으로 이쪽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흐리고 하나는 진하다 아 이거는 초코소스 섞은 거고요 이거는 카라메소스 우와 맛있다 이야 끝내준다 이거 올려놔야 돼 내가 유튜브 몇 개 운영하거든 한 20년 정도 사진 찍으니까 구독자가 막 늘어나서 고민이야 실시간이에요 바로 올릴거야 내가 한 10군데 정도 올리거든 500명 하나 400명 하나 300명 12개 나왔어요 구독자 채널 그래서 내 머리가 아파 샵 이건 맞는 거네 샵 샵 샵 샵 샵 샵 샵 샵 샵 소금이 좋은데? 마카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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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이요?